황성흥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주세요. 실장 지난해 10월 31일 KTV 청와대 국악공연 김건희 씨 황제관람 당시 현장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해당 공연은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국악공연 당일 황성흥 당시 문체비서관, 정용석, 신수진 선임행정관 등과 같이 사전에 오셨죠? 그러니까 6시 공연이었는데 한 30분 전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 김건희 여사 온다는 얘기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시기 직전에 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실장 KTV 청와대 국악공연회 김건희 씨가 올 것을 전제로 KTV와 용역회사 직원 등 관계자들과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 오실 것을 전제로 상정하고 준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30일 날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18일 이 자리에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발언에 따르면 행사를 열흘 넘게 앞둔 10월 18일 용역업체 관계자 박정현 PD와 KTV 조대익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당시에 황성흥 문체비서관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실장 KTV 국악공연회 대통령 내외가 온다고 실장에게 연락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요? KTV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KTV에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최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종대 사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용석 선임행정관에게 청와대 행사를 담당하라고 지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8일 날 만났으니까 그 전에 그 전주에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10월 18일 조대익 PD, 박정현 PD 등과 미팅 후에 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어떤 내용의 보고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내용, 이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공연 김건희 씨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해서 일정 회의에 올리고 해서 아마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속실에 공유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10월 26일 정용석 행정관은 케이터링 업체와 다시 입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만찬 준비가 취소된 시점 언제입니까? 최종적으로는 30일 날 취소된, 그러니까 다 준비하다가,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아마 30일 날 통보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10월 27일 국악공연 보고를 김건희 씨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보통은 저희는 자료만 전달하고 따로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일 재생 좀 해주십시오. 정용석 선임인정원이 지난 10월 24일 날 현장 미팅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미 다 보고됐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24일 이전에 김건희 씨한테 보고했죠? 네. 자료는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를, 제가 직접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행사 기획을 하면 사전에 일정 이런 거에 자료를, 회의를 제출하고 하기 때문에. 24일 이전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공연 관련해서 미팅한 최초 날짜 언제입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악공연 관련해서 연락한 최초 시점은 언제입니까? 최재혁 방송기획관하고. 아마 정용석 사장이 18일 미팅 관련해서 했으니까 아마 그 전이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 업무 협의회에서 만날 사실 없다고요?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용석 사장은 아마 만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석 사장한테 일임해서 정용석 사장이 만나고 미팅하고 다 한 것인 겁니까? 네. 그래서 보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행사 보고를 위해서 만난 사실 있죠? 네.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행사 보고를 위해서 만난 사실은? 저는 31일 행사장에서 만났습니다만 사전에 만난 적은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한테 국악공연 행사 보고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행사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부속실이 아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략 언제쯤입니까? 공연은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4일에서 30일 사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한 사실 정말 없습니까? 자료는 전달 공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드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주십시오. 재생해 주십시오. 27일에 실무적으로 다 컨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7일에 실무적으로 다 컨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공유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27일 날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김건희 씨한테 최종 보고를 했으니까 최재혁 방송기획관 그날 용산에 최종 보고 위에서 출장계 내고 상경을 했고 같은 날 하종대 원장도 30일에서 31일 1박 2일 출장계획을 문체부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지금도 모시겠지만 KTV 황진회 관람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겠는데요. 증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여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들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함께 향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삼아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